경피적 승모판 성형술 안내 심장은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승모판과 삼천판이 심실과 대동맥, 폐동맥 사이에는 대동맥 판막과 폐동맥 판막이 위치하여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합니다. 우심실과 폐동맥을 거쳐 폐포모세혈관을 통과하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한 혈액은 폐정맥을 통해 좌심방으로 돌아온 다음 좌심실과 대동맥을 통해 전신의 신체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승모판 협착증이란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승모판이 류마티스성 심질환의 후유증 등에 의해 판막이 딱딱해지고 유착되면서 좁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승모판 협착증이 발생하면 폐정맥을 통해 좌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이 좁아진 승모판막으로 인해 좌심실로 잘 흘러가지 못하고 정체됩니다. 그 결과 좌심방과 폐 및 우측 심장에 혈액이 정체되는 부담을 주게 되면서 숨이 찬 증상이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는 심방세동이나 폐동맥 고혈압, 우심부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경피적 승모판 성형술이란 피부를 통해 심장 내부로 풍선이 달린 도관을 삽입한 다음 이것을 이용하여 좁아진 승모판을 확장시키는 시술입니다. 시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확장된 승모판막으로 혈류가 잘 흘러가게 되면서 좌심방의 부담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숨이 찬 증상이 개선되며 폐동맥의 압력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승모판의 유착이 심하거나 두꺼운 판막의 경우에는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며 시술 과정에서 판막이 손상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본 시술을 시행하기 전에는 수술을 통해 손상된 판막을 직접 교정해주는 판막 성형술이나 손상된 판막을 교체하는 판막치원수술과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과정 및 방법 시술 부위 및 추정 소요 시간 시술 전 준비 사항 과거에 조형제에 과민반응이 있었거나 약물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들은 사전에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술을 위해서는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시술 과정 전체적인 시술 과정은 방사선 투시장치와 경식도 심장 초음파 또는 심장 내 초음파를 이용하여 도관의 위치와 심장과 판막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진행됩니다. 참고로 십도를 통해 경식도 심장 초음파 장치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전신마취를 시행하고 혈관을 통해 심장 내 초음파 장치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국소마취를 시행합니다. 시술이 준비되면 도관을 삽입할 사타구니 부위를 소독한 다음 소독포를 덮고 필요시 국소마취제를 주사합니다. 의료진은 주사바늘로 대퇴적맥을 천재하고 안내용 철선과 혈관초를 삽입한 다음 철선을 따라 우심방 내부로 도관을 삽입합니다. 심방 중격을 천재하여 우심방에서 자심방으로 도관을 통과시키고 좁아진 승모판에 도관을 위치시킨 다음에는 도관에 장착된 풍선을 확장시켜서 좁아져 있는 승모판을 넓혀줍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좁아진 승모판을 넓힌 후에는 도관과 혈관초를 제거하고 천자 부위를 압박하여 시술을 마무리합니다. 추정 소유 시간 시술에 소유되는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이지만 준비에 걸리는 시간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 방법 국소적 합병증 혈관을 천자한 부위에 통증이나 감염, 멍이나 혈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시간이 지나거나 적절한 치료를 통해 호전됩니다. 드물지만 동맥과 정맥 사이에 누공이 형성되는 동정맥로나 동맥이 꽈리처럼 부풀어오르는 동맥류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관 관련 합병증 극히 드물지만 시술에 사용하는 철선이나 도관 등이 끊어지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충분한 승모판 확장 재협착 일부 환자에서는 시술 후에도 승모판이 충분히 확장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좁아지는 재협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판막 성형 수술이나 판막 치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판막 손상 풍선으로 판막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약 2% 정도에서는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 다량의 혈액이 역류하는 중증의 승모판 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판막 성형 수술이나 판막 치환술을 응급으로 시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혈관 및 심장 손상 시술 과정에서 혈관이나 심장이 손상되면 응급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대량 출혈로 인해 수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감염이나 면역성 합병증 등 다양한 수혈 관련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싸고 있는 심장막 내부에 혈액이 고일 경우에는 심장이 압박되면서 심장막 압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응급 심낭천자술이나 수술이 필요합니다. 부정맥 도관이 심장의 전도계를 자극할 경우에는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적절한 치료를 통해 호전됩니다. 색전증 시술 과정 또는 시술 이후에 심장이나 혈관 내부의 혈전이나 죽상 경화반, 공기방울 등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여 다른 부위의 동맥을 막는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색전 물질이 뇌동맥을 막을 경우에는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막힌 부위에 따라 장간막 색전증, 신장경색 등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형제 관련 합병증 일부 환자에서는 조형제에 대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안면홍조나 화끈거림, 구토 등 비교적 가벼운 과민반응이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극히 드물게는 호흡곤란이나 저혈악, 쇼크,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거나 신장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에는 조형제로 인해 신장기능이 악화되면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필요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기능이 회복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신장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심각한 합병증 이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술은 별다른 합병증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앞서 설명드린 합병증이나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술 실패 본 시술의 성공 가능성은 약 90에서 95% 정도입니다. 하지만 병변의 위치나 크기 시술 부위로의 접근 과정 합병증 발생이나 시술 중 환자의 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계획된 시술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술 관련 주의사항 시술 후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승무판 성형술의 성공 여부를 평가합니다. 심장 판막 질환은 시술 이후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내과 외래에서 추적관찰을 통해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비급여 관련 사항 시술에 사용되는 일부 기구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지원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방법 승무판이 좁아진 상태가 계속되면 좌심방과 폐동맥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호흡곤란과 폐동맥 고혈압 우심방 부전이 진행합니다. 본 시술 외에 좁아진 승무판을 넓힐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수술을 통해 망가진 판막을 고치는 판막 성형 수술이나 망가진 판막을 제거한 다음 새로운 판막으로 교체하는 판막 치환 수술이 있는데 이러한 치료 방법은 수술에 대한 부담과 합병증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환자의 상태와 각 치료 방법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치료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피적 승무판 성형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